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자의 사랑이예요 오늘은 제가 사랑이가 아니라 사랑이 박사가 될겁니다 왜냐면 오늘은 바로 짜자자자 이 트레이저 엑스를 다 구해줄거 거든요 일단 외형을 봤을때는 하수구에요 아 닌자고북이들이 하수에 살거든요 하수구에 어 조금 아 아 내가 괜찮아요 트레이저 엑스 터틀스 닌자고북이 짜잔 오 이렇게 설명도도 있습니다 짜자자자 자 이렇게 6명의 친구인데요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도나멜로 라파엘 슈레더 케이스 존스 이렇게 6명의 친구들이 나오네요 그쵸 근데 나 이거 갖고싶어 뭐요 리오볼드 자 트레이저입니다 자 그리고 닌자고북이들은요 피자를 먹기 때문에 자 이 피자들이 트레이저 보물입니다 보물 일단은 여기 뚜껑을 열어줘서 물을 부어주면 된다구요 아 뚜껑을 열어서 물을 부어요 자 먼저 뚜껑을 뚜껑을 열고 물을 부어줍니다 오 가득 찼어요 오케이 자 이제 이거를 15초 동안 흔들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흔들어요? 자 흔들흔들흔들흔들 잠깐만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되게 묽어졌어요 물을 넣고 흔들고 뭔가 녹아내렸어요 녹아내렸어 오 불길해요 자 이제 밑면에 뚜껑을 열어서 으음 막 끈적끈적해요 막 끈적끈적해요 한번 부어볼게요 자 이렇게 물을 빼고 이제 뚜껑을 열면 되겠죠 자 이제 돌려서 짜잔 자 이 안에 닌자고리가 숨어있었습니다 빼주세요 빼주세요 짜자잔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오 오 이 안에 역시 초록색 슬라임이 있네요 자 어떤 친구가 나올지 한번 열어 볼게요 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는 레오나드로 친구가 나왔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자 첫 번째 레오나르도 친구 이렇게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는 레오나르도 자 레오나르도 나왔습니다 멋있군요 이 핸들을 어디 쓰이는 건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다 끼워서 돌려줄 겁니다 이 안에 트레저가 숨어있나요? 쭈욱 껴주고 돌려볼게요. 이 안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오 트레저! 보물이 나왔습니다. 엄청 쪼끔한 피자가 나왔어요. 레오나르도 피자입니다. 옆에다가 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피자. 두 번째 친구는 과연 누굴까요? 과연! 과연! 짜란! 뭡니까? 중복은 뭐야? 아 레오나르도 중복 나왔습니다. 왜 그래? 아니, 세 번째는 중복이 아니게. 세 번째는 과연 누가 나올까요? 세 번째는 중복 나오면 진짜. 볼까요? 빨간색x3 세 번째 친구는 라파엘. 역시 끈적끈적한 슬라임이 있고요. 슬라임 속에 들어있어요, 라파엘. 라파엘입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가면 라파엘. 무기는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삼지창! 라파엘. 이렇게 라파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파엘 나왔습니다. 멋지네요. 이번에는 어떤 보물이 있는지 열어볼게요. 자, 슉. 짜잔. 라파엘. 라파엘 피자인가요? 저는 한 입 배가 모르고 고추 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파엘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라파엘. 오케이, 좋았어. 중복만 안 나오면 돼. 저는 다음 친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나올지. 네 번째 친구는 누굴까요? 주황색 친구. 이번에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우우. 우우. 짜잔. 역시 스와이. 자,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이렇게 미켈란젤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짜잔. 돌려서 빼보면. 오우. 오우. 페퍼로니. 바로 이 페퍼로니 피자가 나왔습니다. 아우. 페퍼로니 피자. 역시 피자의 근본. 자, 미켈란젤로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는 과연 누가 나올까요? 오우. 다섯 번째 친구는. 오우. 자, 다섯 번째 친구는. 도나텔로. 짜자자자. 자, 빨리 구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나텔로 친구가 나왔네요. 자, 다섯 번째 친구는 도나텔로입니다. 도나텔로. 오케이. 도나텔로 완성. 도나텔로 완성. 도나텔로의 트레저는 어떤 피자일까요? 열렸고요. 오우. 약간 이런 느낌의 피자가 나왔습니다. 짜잔. 이거 뭐야, 팽이버섯이야? 뭐야. 도나텔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 여섯 번째 친구입니다. 여섯 번째 친구는 과연 어떤 친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중복만 있는데. 중복일 수도 있고. 어, 누굽니까? 가면 썼는데요? 가면 썼어요? 하얀 가면, 하얀 가면. 하얀 가면 누굽니까? 자, 케이시 존스. 짜잔. 오, 여러분. 케이시 존스. 네, 케이시 존스. 여섯 번째 친구는 케이시 존스입니다. 가면 쓰고 있는 케이시 존스. 네요. 케이시 존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 멋있습니다. 가면을 쓴. 이번에는 케이시 존스의 트레저를 열어볼게요. 과연. 짜잔. 짜잔. 케이시 존스. 피자의 얼굴이 있어. 피자. 자, 케이시 존스가 나왔습니다. 트레저만 함께. 오,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리미티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리미티드 안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제발 마지막은 리미티드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녹화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여러분, 일곱 번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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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야? 슈레더예요, 슈레더. 슈레더 나왔습니다. 슈레더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레더입니다, 슈레더. 자, 닌자 거북이는 네 명의 친구들이고. 짜잔. 여러분, 슈레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슈레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트레저를 한번 만나볼까요? 트레저를 만나봐야죠. 슈레더의 트레저. 피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보라색의 독극물 피자가 나올 것 같아요. 독극물 피자. 자, 이렇게 마지막 슈레더까지 이렇게 여섯 명의 친구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